한편 세윤의 동료 개그맨들은 냄새를 풍기며 밥을 먹고 있는데요. 어머나! 어머나, 세상에! 거의 떨어졌네. 야, 너희 끓을 왜 아시는 거죠? 왜 그래? 저 끓일이면 먹을 수 있어요. 왜? 아이고야! 이게 쩌르잖아. 이거 하는 거예요? 안 돼, 안 돼. 먹여줄 거구나. 일부러. 일부러.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진짜. 왜? 주사 한번 들어가자. 주사 한번 들어가자. 주사 한번 들어가자. 주사 한번 들어가자. 뭐 주사 먹었어, 지금? 저요? 돈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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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정신이 있는 놈이야, 없는 놈이야. 아, 그게 아니고요? 지금부터 2000년 3월 21일 20.3등 경 발생했던 음식 주사 먹는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고 왔다. 뭐야, 너? 주사 먹었어, 안 먹었어? 주사 먹는 게 아니고요, 이거. 오용. 웃는 말에 대답이 나는 말이야. 아, 물어봤잖아요, 지금. 이 혈액형이 뭐야? 오용입니다. 오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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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용은 주사 먹게 돼 있어. 무조건 주사 먹어. 이유 열을 막론하고. 거짓말죄로 구석 시켜! 끈질기 신문 끝에 벌금 100원 부각. 고아팀이. 고아팀이. 고아팀이 혈액형으로 한 거 보여드릴게요. 혈액형이걸? 난 얘네들아 감상 안 해. 왜? 난 호중하니까. 이거 좀 먹어. 오용. 챙겨드려 놓아요. 자, A, B형. A, B형, A, B형. 말 왔어! 왜 이리 해! 나 이거 먹어, 시원아. 왜왜왜왜왜왜. 여기 국물 조금 묻었어, 안 먹을래. 아! 아!